신현준, 아내 둘째 임신, 방금 갯기해, 덕담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 배우 신현준이 아내의 둘째 임신 소식을 전했다. 신현준의 소속사 HJ필룸은 1일 신현준의 아내가 둘째 임신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신현준은 소속사를 통해 아내와 어디를 다닐 때마다 둘째 가지셔야지요. 라고 덕담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 갯기해의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웃는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란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신현준은 이역 데뷔한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 잊지 않으며, 받은 사랑을 나누고, 더욱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 한편, 신현준은 현재인 떡대 방송연예과 전임 교수로 후배를 양성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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